이런 우리들에게 건강한 식품으로 대접을 하고 계시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들을 공목은 우리 힐링 도토리 카페의 주인공이시고 이번 분의 공목은 섭집아기와 홀로아리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가 좀 약하거든요. 왜냐하면 찻소리가 나서 박수는 많이 치는데 찻소리 때문에 약하게 들려요. 심찬 박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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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